여신 퀴즈를 다 듣고 정답을 내가 알겠다 싶으신 분은 구호, DMC DMC를 큰소리로 외치며 정답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, 문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DMC 기업지원주간 행사사를 함께하고 계신데 성정아, 군인인데 제가 지금 군인입니다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데 잘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군인이에요? 군인인데 지금 1주년 맞이하신 거예요? 계급이 어떻게 돼요? 1명! 아,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거 올해 갈 수 있을까요? 아,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우리 용기내준 남자분에게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 드릴게요 보조배터리와 카드지갑 군인에게는 보조배터리가 전혀 필요 없죠? 카드지갑으로 하겠습니다 아, 아름다운 사랑 전혀 조심하세요, 문화 부릅니다 아, 아름다운 사랑 전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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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